기상캐스터 배혜지 고주도 사과도 없는 갑작스러운 입주 지연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입주 지연난 벌써 넉 달째. 그나마 기존 월세집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계약이 끝났다면 오갈 데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비 입주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와 같은 상황은 처음 겪어본 터라 더욱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기출 연장된 거 참고해서 빨리 신청하러 중도금 연장 신청하러 가라는 문자는 일주일에 한 3, 4번씩 오더라고요. 예비 입주자들은 계약 체결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엔 실평수가 19평이라고 말했는데 사전 점검일 직접 가보니까 안내 직원은 5평 줄어든 14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점검일 당시 공사도 미완료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하자 점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자유롭게 중도 퇴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피스텔 측에서는 양수자를 구하지 않고는 중도 퇴거가 불가하고 4년 후엔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비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의 광고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다면서 허위 광고를 주장합니다. 분양 광고에는 전체 전세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양수자를 구해야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고 사전에 고지한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 측은 임차인 보호 규정을 담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기초 의원은 사회 초년생인 예비 입주자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이만큼 오피스텔 입주에 대해서 심각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지평부한테 심각성들을 시행사한테 전달할 수 있고 시행사가 조금 더 소통의 구조들을 갖도록 현재 몇몇 예비 입주자들은 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회 초년생인 입주 예정자 상당수는 중도금 비용 때문에 소송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시정입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이번 문제가 관련 법률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법률 개정요청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정영철입니다.